1번 아빠를 위해 끝까지 모른 척한다 2번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 고자질한다 3번 그중 지폐 한 장을 빼서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그럴 수 있죠 4번 다른 장소의 비상금을 숨겨 아빠를 골탕 먹인다 5번 엄마에게 이른다고 협박하여 장난감을 요구한다 이야 이거 당연하네 이거 아이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저는 3번입니다 슬쩍 빼서 빼돌립니다 아 본인 같은데 박진규 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협박하죠 내가 이거 폭로 안 할 테니까 날 뭘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용권 비상금 5번 할 것 같은데 5번 할 것 같은데 오 협박해? 협박을 하지마 저한테도 뭔가... 뭔가 욕을 해요? 네 좀 얻을 게 있어요 2번이요 아빠 용돈을 빨리 냈다 어떻게 할 거예요? 1번? 1번이 뭘 했죠? 1번! 와! 아빠를 위해 끝까지 모른 척한다 이야 엄마한테 얘기해줘야지 뭐야? 저 2번 2번 뭐? 엄마한테 가서 고자질한다 마음이 딱 그럴 것 같아 딱 그래요 여기서 재미있었어요? 1번이요 1번! 아빠를 위해 끝까지 모른 척한다 왜 모른 척 하는 거예요? 아빠가 힘들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엄마한테 고자질하면 엄마가 정상 없애버려서 뭘 그럴 수도 있고 오~! 제가 볼 때 조금 더 어렸을 때는 1번이었을 거예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냥 제가 돈의 가치를 몰라서 이거 그냥 내버려 둘 텐데 지금은 쟤가 조금 컸다고 저한테 이제 딜을 해요. 그래서 몇 번? 그럼 5번? 5번. 엄마에게 얘기한다고 협박을 하면서 장난감이나 기타 등등을 요구한다. 저한테 거래를 걸 것 같아. 요즘 애들이 딜을 잘해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은율군이 3번을 택하게 되면 그건 슬쩍이죠. 슬쩍 주머니 넣는다.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. 아 누가 그러진 않아야 돼요. 그러진 않을 거예요. 그러진 않을 거예요. 그건 모른다니까. 그건 모른다니까. 설마 그건 아닙니까? 자 가볼까요? 은율군. 자 보세요. 만약에 내가 책장에서 아빠의 숨겨둔 비상금을 발견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? 나는? 나는! 3번을 택하게 되면 그건 슬쩍이죠. 슬쩍 주머니 넣는다. 도덕적인 문제가 나오니까. 아 그래 그러진 않아야 돼요. 그러진 않을 거예요. 그러진 않을 거예요. 그건 모른다니까. 설마 그건 아니에요. 나는? 나는! 나는! 그 중 지폐 한 장을 빼서 슬쩍 주머니. 그 중 지폐 한 장을 빼서 슬쩍 주머니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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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집으로 갑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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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는 들어옵시다 이유. 아니 쟤가 왜 저래? 은율군 왜요? 왜냐면요. 아빠가 술 취했을 때 엄마가 돈을 슬쩍 뺏어가거든요. 그래서요. 제가 아빠 돈을 뺏어가도 아빠는 모를 것 같아요. 야! 아! 너는 그렇다고 치고 엄마도 아빠 돈 빼놨어? 응. 아 충격인데. 은율아 너 아빠 돈을 그렇게 몰래 한 장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? 장난감. 장난감. 친구들이 많지. 그러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지 그걸 왜 몰래 슬쩍 해서 장난감. 아이 아빠는 싼 것만 사주잖아. 그리고 싸구려. 아니 근데 어릴 때는요.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.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좀 빼냈고. 아이 귀여워. 경험이 많아요.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은 이게 노하우가 있는데 만약에 만 원짜리가 많은 날은 꼭 만 원 중에 빼야 되고 5만 원권이 많은 날은 5만 원에서 빼야 돼요. 아 선수네. 상습범이야 상습범. 그런 게 아니네요. 아 이거 집에서도 조심해야겠네요. 자 다음 경전팀 누굽니까? 신영일 씨 가족입니다. 수고하세요. 예. 왜 네 팀 맞출 것 같아. 아 그럼요. 저는 저 작은 행동만 봐도 귀신같이 심리를 알아요.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제 앞에 TV 보는데 왔다 갔다 하면 지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. 돌려달라. 그리고 제가 어디 제 방에 들어가 있는데 자꾸 와서 제 위치를 확인하잖아요. 그건 뭐냐면 자기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. 화장실 가는데 혼자 안에 들어가서 무섭잖아요. 아빠 불러가지고 아빠가 들릴 수 있나. 진짜. 너무 피곤해요. 지금 아빠가 한 얘기가 맞아요? 네. 문자 주세요. 친한 친구가 문방구에서 지우개를 훔치는 장면을 목격한 한빈이 과연 어떻게 할까? 1번 나쁜 행동이므로 주인 아저씨에게 바로 얘기한다. 2번 친구니까 그냥 모른 척 한다. 3번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친구를 설득한다. 4번 앞으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. 5번 눈 감아 줄 테니 반씩 나눠 갖자고 한다. 상당히 많이 하던데. 이걸 가지고 Thats